오늘 사실 생각보다 예상한 스코어보다 오늘 잘 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상대 선수도 잘 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페이웨이를 아무래도 많이 지켰기 때문에 오늘 버지 찬스를 많이 안 드러냈던 것 같고 아쉬운 게 있다면 후방 갈수록 퍼팅의 스피드가 조금 짧아서 버지 찬스를 한두 개 미스를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잘해서 기분 되게 좋아요.